네? 파티에 초대한다고요? 가요! 파티에 초대를 했어 예쁘게 화장하고 가야지 리틀 조이 퀴즈 난 오늘은 파티 초대했다 나도 파티에 초대됐다 딱했어 이제 이쁘게 꾸미고 갈거야 나도 꾸미고 갈거야 꾸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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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우리 누가 더 이쁘게 꾸미고 할 수 있는지 오늘 챌린지를 해보자 오늘 챌린지는 진짜 화장품 가짜 화장품 자 이제 화장품 주세요 자 왔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게 진짠지 모르니까 우리 갈갈구에서 고르게 하자 아니야 그럼 너 어떤거 할거야? 너 이거 할거야? 하나 둘 셋 와 이렇게 나왔어 사탕이다 사탕이야 나도 하고싶어 자 이게 진짜 화장품이다 진짜 이쁘죠? 짠 먹는 사탕 사탕 맛있다 이빨 깨져 사탕 사탕 진짜 맛있게 생겼잖아 그치 아이섀도우 반짝이 글리터 아이섀도우 같고 여기 립글로즈가 들어있어요 립스틱 손가락 립스틱 안나오는데 안나와? 안나와? 해봐 해봐 안나오네 하얀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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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너무 잘 티가 안날거같아 밝은색을 하고싶어 보라색 나는 이 보라색을 할거야 파티에는 이거라색 어 뭐야 이거 립글로즈인가 봐 아니 깜짝 좀 이상해 이거 눈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입에다가 하면 망칠까봐 아이섀도우 오 이상해 어머 아 이렇게 반짝이만 이렇게 이렇게 하나봐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가봐 이뻐? 아니 어떡해 더 안 이뻐지는거 같아 그래도 어떡해 이거 벌칙인가 안되겠어 다음 화장품을 불러보자 우리 계속 바르고 있으면 내꺼야 이거 자 그러면 우리 빨리 다음 화장품 불러보자 난 눈이 한층 이뻐졌다고 다음 화장품 주세요 자 나왔습니다 가벼운게 진짜 같아? 나 틀어보자 오 더 무거워 더 무거워 너는? 어 이게 무거워 이 그릇이 원래 무거워 그럼 이거 할거야 아니면 바꿀거야? 하나 둘 셋 어 이게 뭐야? 아이스크림이다 아이스크림 스피치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화장품 립스틱이 보라색이에요 어 립스틱이랑 이거 섀도우다 너가 진짜 섀도우다 이거 섀도우다 스키시가 나왔어요 스키시가 이거 파티에 들고 가야되나 이렇게 아이스크림 화장품 어 나 왔어 조금 보라색이야 응 입술색이 진하진 않아요 근데 은은해 뽀과자 이렇게 색깔이 많으네 나 섀도우가 아니었어 어 나 섀도우가 아니었나봐 내꺼 아까 이거 봐봐 나 아까 립글러즈였나봐 너 무슨 색깔일거야? 핑크색? 나 왔어? 응 예뻐? 어 나와 되게 많이 나와 예뻐 이렇게 많이 나왔네 다 한거야? 봐봐 봐봐 와 이뻐졌어 자 그럼 우리 또 다음 화장품 불러보자 다음 화장품 주세요 자 다음 화장품이 나왔습니다 바꿀 수 이거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가위바위보해 왜요? 아니 그냥 해도 되고 바꿔도 되고 아 그냥 그냥 했어요 그냥 했어요? 나왔어 나 자 하나 둘 셋 오 이거 뭐야? 콜라 난 이거 모르려고 오 도너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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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품 수지는 진짜 미니 도너츠 수지는 파티에 이거 먹으면서 가면 되겠다 그치? 먹으면서 파티에 가구요 아니에요 아니예요 아니에요? 나는 도너츠 화장품입니다 근데 이것도 립클로즈 같아 눈이야 이거? 몰라 난 좀 이상한 화장품이라고 나와 먼저 그러면은 입술을 발라볼게요 입술 입술인거 아니에요 어 입술 이거 보라색인데 이번에는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인데 이건 나올까? 오우 안나와 안나와? 네 니클로우즈인지 아이섀도우인지 모르지만 한번 눈에 발라볼게요 볼터치는 없나? 이번에는 핑크를 해볼게요 핑크를 하늘색어봐 하늘색? 하늘색이 너무 이상하잖아 핑크 이상하지? 반짝이야 반짝이야 다 붙었어요 여기 하늘색을 해서 거기에 오우 미사재 오우 마이갓 어떡해 난 자꾸 이상하고만 되는 것 같아 파티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게요 파티에 일어나고 가겠어요 그럼 이제 화장품도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어떡해 더 이뻐질 수 있어 다음 화장품은 블록색이 있어 수지야 이제 그만 먹고 좀 빨리 파티 갈 준비하자 이제 그만 먹고 파티 가야돼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화장품 자 화장품이 나왔습니다 나 이거 나 이거 할래 그럼 자 우리 어 고양이 먹어요 빨리 이제 준비하고 가야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짠 케이크 다 왔어요 안에는 우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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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티 가기 전에 든든하게 케이크 먹겠습니다 질문자 꽌졌 오 뭐야 놓 금 로지야 환영하대 오 찐득찐득 구조 춤출 액세서리를 해야지 응 파티가 이런 애자들아 액세서리를 골라보기 그래 나 이거 나 이거 안 보는데 나는 반지를 반지 할거야 바지가 들어가지도 않아 반지가 반지가 잘 안들어가요 나도 마음을 가치고 어때요? 어때요? 나 파티가 하는 나 주인공이다 주인공인 나야 나 나야야 나 주인공이야 오늘 화장품 챌린지 재밌었나요?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리트조이 구독해주세요 꾸라 저 타마 꾸라 저 타마 꾸라 저 타마 꾸라 타마 타마 브라이 유튜브 찾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